요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CS 윈드 투자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반성 리포트 나온 날 상승한 CS 윈드. 사실 오늘 그 CS 윈드 CS 베어링 요거는 또 호재가 있었죠. 그 베스타스에서 3700억 수주 받는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풍력이 좀 가는 분위기였고. 근데 고민되는 건 그겁니다.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기업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라고 안 그럴까. 100% 신재생에너지는 일반 전통에너지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금리 시대에 계속 신재생이 예전만큼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드는 거고. 알겠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거 차트 나가고 있죠. 야 태양광 하나솔루션 마이너스 26% 지금 이게 와 CS 윈드는 마이너스 30% 두산 표월세 마이너스 35% 신재생 신나게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폭이 더 클 거예요. 자 그러면 OX로 한번 해볼게요. 해상풍력주 버티기 O, 손절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손절 X, 버티기 O. 신재생 얘기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갈수록 비중을 줄여 나가자. 무슨 말이냐면 저도 신재생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좋아했었고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고금리 여파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서 신재생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오래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장은, 투자는 계속 되겠지만 이 투자가 계속 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엄청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주에 계속 갈망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와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조금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사에서 사과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과 리포트를 내는 것도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황 자체를 모든 건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유인 팀장님은 버티기 5를 말씀해 주셨는데 버티면 갑니까? 지금까지 버텼으면 손절은 정말 더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더 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텨볼 때까지는 됐다고요. 신재생에너지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런 회상풍력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프로젝트로 개발을 하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사실 이번에는 실적은 잘 나왔죠. 그런데 신규 수주가 없으니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앞으로 최근에 오스테드에서 취소되는 물량들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내년 여름부터는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금리를 고점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유지했던 평균 기간이 한 10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패드워치에도 보면 내년 6월, 7월 정도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먼저 아마 시중금리는 먼저 조금씩은 내려올 거고 물론 계속 연준에서 진정시키려는 코멘트들은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간절히 바랬지만 안 나왔던 것처럼 인하 기조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계속 아무리 잠재우려고 하더라도 그 시장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건 또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 바닥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좀 저는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 만약에 혹시나 대외적인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한 번 매도는 한 번 했다 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팔기는 좀 아깝고요. 한 번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위에 많은 뇌물벽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또 다시 밑에 사는 그런 전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전반적인 하향 추세 탄다고 하면 분명히 조금은 힘을 받을 건데 3개 중에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다른 수소 이런 거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풍력인 것 같습니다. 풍력. 알겠습니다. 버티자로 5를 들어주셨지만서도 상승시 매도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신재생을 만약에 본다면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는 두 분 다 동의하세요? 저는 많이 본다면 풍력 쪽인데 만약에 에너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면 저는 ESS 시장도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태동하지 않지만 저는 만약에 본다면 수소 쪽도 충분히 길게 본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S 쪽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가기는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풍력, 태양광 때문에 ESS가 떴다라면 이제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ESS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라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ESS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 쪽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조금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 번 시간이 온다면 언제 와요? 왜냐하면 금리 낮아져야 되죠. 지금 트럼프 얘기 채팅창에 있습니다. 결국 대선까지도 또 변수로 남아있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대선이 있는 내년 요맘대로 지나서까지도 또 금리나 이슈까지 생각하면서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붐이 나온다 그럼 트럼프가 대선이 안 돼야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 작살날 거예요. 여기서 더 작살날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든 2차 전지든 뭐든 반도체도 큰일 날걸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장 짓고 있는 거 우리 보좌금 안 줄게 이래버리면 소송 걸 거야 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신재생은 일단은 버텨보자 라는 쪽으로 좀 기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좀 온다면 그러면 비중은 좀 축소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